굴리 spine dimension 서영 징징징 징징징 완전 징징 파일 파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얘기 한 번 하고 실기화 이런 걸 하다보면 월요일이 날가 스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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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쁘다 나 스타 스타 잘생겼어. 오케이?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송인 조우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다연입니다 이제 청룡회가 밝았는데 여러분 올 한 해 아주 이루고 싶은 일들 다 이루시는 그런 한 해 꽉 찬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2023년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3년은 더 즐기고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! 안녕하세요 김용현입니다 23년이 벌써 이렇게 푸다닥 지나갔습니다 어느덧 저도 이제 40대 중반을 바라보고 있는데 참 23년 여러분 어떠셨나요? 힘든 일 있으셨더라고 하더라도 24년에는 좋은 일도 많이 생길 거니까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 바이러스 넘치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많이 응원해 주실 거죠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24년도 파이팅! 5. 강렬으로